구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프로구장보다 훨씬 넓다는 걸. 문학구장이 120... 24번 매번 해달고 있는 4번 타자 정덕권. 어떻게 4번이 됐을까? 앞에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번에 한번... 네, 투수네요. 팀에서 투수를 올리고 있고.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선수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공쪽 공을. 우주스에... 지금... 아... 아... 129. 저 투수를 135까지 던지는 걸 봤기 때문에. 오... 지금... 1. 2. 2. 2. 2. 2. 오... 굉장히 최고. 1. 2. 2. 2. 3. 2. 3. 2. 2. 2. 3. 3. 4. 6. 6. 10.